. . .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혹시 장관님과 특별한 펜스 수법이 있다면 바둑을 좀 두관하고 집 근처에 산책 거기죠 요즘에 충분한 생분들에게 해주시고 싶으신 거 아니지 마키를 잘하는 게 있으면 아주 정서적으로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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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래도 이런 곳에서 다같이 이제 기자님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취재할 거리도 생각나게 되고 가끔씩 팁을 주시는 경우도 있어서 기회 작성에 매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장관님이랑 같이 질문 주고받고 했었던 게 가장 기억이 났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와보니까 팔기 때도 또 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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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